또 껌씨면 왜 저렇게 나오지? 어 자꾸 없는 껌을 씹으세요 저 이제 이거 습관됐어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진짜 이거 습관됐어요 저 요즘에 껌도 좀 잘 많이 먹어요 많이 씻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심심하면 어까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단독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